묵도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터넷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오는 성노님들에게 강단 24 제자가 되기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물꼬를 터뜨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3주째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면역력을 키워라 우리 강단의 소론에도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가장 먼저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영적인 면역력의 기본 근간은 강단 말씀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한마디로 이 영적인 갈증을 느껴서 강단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행복 비전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은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다니엘은요 10대 소년 때부터 평생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집중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10대부터 90대까지 포로에서 최고의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내공이 쌓여있는 사람이죠 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행복 비전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의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행복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다니엘이 기도만 잘한 거 아니죠 다니엘서 8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구약 성경을 통달했습니다 오래전 솔로몬의 기도를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기도의 방향성이 없어집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틀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원의 성두님들이 강단 24 제자가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붙잡혀지고 또 노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24 제자의 삶을 사시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이때 성경 1독을 돌파하는 깊은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또 누가 예수님의 행복 비전을 명확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요 우리 강단의 마태복음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더러우면요 영안이 흐려집니다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요 기도 생활이 안 돼요 요즘에 시간이 많아서 드라마 실컷 보고 맨날 뉴스 보고 취미 생활에 젖어 있고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우면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흔들리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각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기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은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왜 하필 이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나 영적인 것은 한 단계 한 단계의 스텝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혜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의 복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기초가 탄탄할 때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오는 거죠 우리는요 이 기도의 물고를 터뜨리기 위해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활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핍박을 받는 그 초대교회 시절 많은 성도들에게 순교를 앞둔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아주 평안하고 당당합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대행전 1장 22절에 가련유다가 사도에서 탈락된 이후로 새로운 사도를 뽑는 기준이 뭐죠?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에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대행전 2장 성령 충만 받은 이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한마디로 부활 설교로 3천 명의 교인이 생겨납니다 사대행전 9장에 보면요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마귀가 얼마나 이 부활을 싫어합니까? 부활을 붙잡으면요 마귀는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딱 3일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 부활을 빼버리고 보혈의 보금만 죽은 피의 보금만 붙잡도록 만듭니다 보금은요 이 피의 보금 부활의 보금 이 두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부활의 보금이 확실하면 뭐가 확실해집니까? 아 부활하셔서 만앙의 왕이 되셨구나 예수님께서 그 만앙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한마디로 주인이 강해집니다 예전에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하네 여기서 끝났다면 부활의 보금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 인생이 주인이시구나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금을 전할 때 무엇을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무엇을 강조해야 되고 예배할 때 무엇을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피의 보금과 이 부활의 보금을 강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최대교회 마가다라빵에 모인 사람들이 이 피의 보금과 부활의 보금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이 보금이 확실해질 때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의 그 행복 비전대로 살아내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요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지금 마가이다라빵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호련이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공간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생기죠 원어로는 하나님의 호흡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을 운행한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아흐죠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 생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호흡 기도도 분명히 해야 되죠 5분만 천천히 숨을 들이키고 내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 그 생기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는 그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상이냐 묵상이냐 이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할 때 불, 뜨거운 열정 이렇게 상징을 했습니다 양치기 40년 한 80세의 노인 모세가 호랩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긴 너머 앞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났죠 솔로몬이 성지원 봉원 예배를 들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은 성령의 불이었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한 불기둥, 구름기둥 이게 성령의 인도였죠 천사가 이사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그 재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깐 이사야의 입술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숯불이 성령의 불이죠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기도가 터집니다 기도하면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덤이 선언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전 세계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본문의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나오는 첫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 돈 돈 돈이 있네 없네 돈 얘기야 했다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네 네가 공부하네 만약 자녀들에게 성공을 이야기했다가 먹고 사는 건 세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입술이 바뀝니다 감사가 넘치는 입술 그 다음에 은혜가 넘치는 입술 또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의 입술이 됩니다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입술이 되죠 요즘에 차가 좀 덜 막히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운전을 해보면 여전히 차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누가 옆에서 확 끼어들면 짜증이 나죠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드냐 운전할 때 왜 이렇게 막히면 30분인 거 할 거 1시간이 걸리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렇게 말이 짜증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아무리 차가 막혀도 누가 확 끼어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차 안에서 개인 기도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구나 우리의 말과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24 기도 24 제자, 24 강단의 제자가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우리는 다니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때 있던 수많은 바벨론의 엘리트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100%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 이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나오죠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기 때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오른 대로 인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1인 1교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애통하는 시간 영혼 구원에 향해 나아가는 시간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마음에 따라가는 우리 예원의 성두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복 비전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인 1교회화운동을 위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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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